너 지난번 우편물도 그러고 왜 서동천 니를 캐는 거야? 여기가 서동천 씨 집이니까 한 번쯤은 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. 왜 자꾸 서동천을! 서동천 씨 지금 어딨어요? 피디님은 아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. 그 인간 10년간 단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었어. 어디서 뒤졌겠지? 그래. 서동천 죽었어. 됐어? 아니에요. 안 죽었어요. 안 죽었어요. 그게. 야야야. 야야야. 왜 그래? 야. 야야, 루카야. 야, 야. 야. 야, 루카야. 야, 루카야. 야, 루카야. 야, 너 수찍 이봐. 이렇게. 야야야. 당했다, 당했다. 이 새끼가. 이 새끼가 이 새끼가. 어디 어디. 한군대 병원. 한군대 병원. 한군대 병원. 이들어가. 이들어가. 여기 기다려주세요.